오늘은 치매와 당뇨 등의 여러 생리활성을 높이는 민들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이고 성인병과 다양한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른 봄철 어린잎을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거나 나물과 김치를 담궈 먹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강인한 식물로 항암치료와 치매 당뇨병에 대해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보통 꽃과 잎을 보고 국내상과 외래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흰꽃이 노랑민들레보다 약성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야생힌 민들레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노랑민들레를 대신 약재로 활용해 쓰셔도 됩니다. 민들레 성민은 쓰고 달며 성질은 찬편으로 잎과 꽃뿌리까지 모든 부위를 약재로 쓸 수 있고 포공형이라는 양명을 씁니다. 먼저 민들레는 치매에 대한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대학교 기억장애 및 학습에 관한 연구 내용 중에 서양 민들레와 흰민들레 분액의 효과를 알아본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양 민들레와 흰민들레 추출물로 스코폴라민 1mg을 동물에 주사하여 뇌인지장애 및 촉진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억장애를 유의하게 개선시켰고 서양 민들레 추출물도 인지장애 치료에 유용하였으며 그 유익한 효과는 채집식이와 기원식물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흰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는 7,8월의 성수기 왕성할 때 채취한 것이 기억력 개선을 위해 적합하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연구에서도 민들레는 치매인자에 대한 강한 억제활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민들레의 활성은 우울증과 뇌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스트레스 등의 치료와 조절을 위한 기능성 물질로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성간독성에 대한 민들레 추출물을 7일간 매일 투여했을 경우에 간에 대한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간의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여 지방간과 각종 간병변에 호전된 조직학적 변화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들레는 간이 안좋은 사람의 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입증된 셈입니다. 항암활성에 관한 보고에서는 폐암과 후두암을 억제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간암과 위암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이 지역인분이 후두암 완치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민들레만을 먹고 몸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민들레를 투여했더니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포의 변종과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민들레가 항암치료에 우수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들레 뿌리로 실험한 결과이니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암발병률의 위험률과 전의를 그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뇨를 유발한 흰색 실험지 64마리를 민들레 추출물로 시기에 첨가해서 50일간 사육하여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흰쥐의 장래 미생물의 유익한 효과로 감염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잎과 뿌리 추출액은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높았고 대장균 억제 효과도 관찰되었습니다. 민들레는 봄부터 나물로 수시로 채취해 먹을 수 있고 잎과 뿌리는 가볍게 데쳐 무쳐 먹거나 김치 등의 각종 요리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꽃은 소금물에 절인 후 뜨거운 물에 데쳐서 우려낸 다음 무쳐 먹으면 되고 말려서 차로 음용하셔도 됩니다. 꽃은 줄기까지 채취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하루 2-3회씩 차로만 다려 마셔도 건강이 많이 이롭게 됩니다. 뿌리는 뜨거운 물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건조시켜 소량씩 드시면 되고 가루내어 하루 한 스푼씩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뿌리 10-20g을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술에 담궈서 먹으면 자양강장제 등의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차가워 몸이 냉한 체질은 설사나 냉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과 황달환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뒤통수가 짖근거리기도 하니 과다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